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그레이씨예요. 오늘은 제가 샌드리치를 만들어볼 거예요. 이건 갈리빵이고요. 인도에서 구매했어요. 사서 이건 해시브라운 해시브라운 3개를 했고요. 제가 샌드리치 3개만 만들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마지막으로는 무게예요. 알겠네요. 치즈예요. 치즈가 없는 빵 맛이 없죠. 치즈 최고. 저기서 꺼내주세요. 디디, can you give me one cheese? 네. 네. 빵? 이렇게 놓을 거예요. 땡큐. 어? 치즈가 너무 많아요. 치즈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이렇게 사먹을 거에요. 이게 메인이구요, 제가 해치보를 엄청 좋아해요. 계속 해치보를 넣었어요. 우선 이거 쓰레기통을 버려. 이것들을 토스트기에 넣을 거에요. 그냥 버려. 기다려. 이것 좀 버려. 빵 3개를 토스트기에 붓게 쓴다. 네, 여기 토스트기. 제가 우선 빵을 하나 넣을게요. 하나, 둘, 먼저 두 개 넣어야 돼요. 두 개밖에 스페이스가 없어요. 네, 지금 토스트가 되는 중이에요. 전 토스트를 좋아해요. 여기 빵 보이시죠? 그러면 자리를 와서 제가 어떻게 만드는 걸 드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빵을 저기에 굴 거에요. 맛있겠죠? 그 다음에 치즈를 넣을 거에요, 마니라가. 그 다음에 해치브라운. 여기 나서 먹어볼 거에요. 너무 맛있겠죠? 살짝 조금만 먹었는데도 너무 맛있네요. 전 해치브라운이 너무나 좋아요. 왜요? 그냥 포테이토집보다 더 맛있어요. 왜요? 그냥 뭔가 아무 이유 없이 맛있어요. 그래요? 토스트는 언제 될까? 이게 갈림빵인데 갈림맛이 쪼금 나요. 근데 많이 안 나요. 이제 됐어요. 부었나 보자요. 마지막 토스트도 넣고. 빵이 이렇게 잘 구워졌어요. 빵이 이렇게 잘 구워졌어요. 뭔가 뜨거울 거 같아요. 잠시만요. 그릇을 가져올게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감사합니다. 연수님. 지금 연수님이 빵을 넣어주고 있어요. 연수님도 하나 해드릴까요? 이거 왜 보여. 네, 해주세요. 야, 이거 아니야. 기다려. 너가 먹어. 기다려. 야, 이거 소품을 여기 넣으면 어떻게 다 떡하야두잖아. 네, 연수님이 아주 사고를 많이 치네요. 제 거 막 뺏어먹고. 기다리세요. 제가 저번에 사과주스 좋아한다고 해서 사과주스를 가져왔습니다. 나의 사과주스. 마지막 가지 새 거 먹고 먹고. 사과주스. 광고였습니다. 나 데려가. 이거 따뜻어 쓰나. 이거 녹으려고 해요. 언제 될까? 아이 안 되지. 뭔가 된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제가 가져왔습니다. 아, 맛있겠다. 네, 여기 치즈가 기다리고 있고요. 해시브라운드 지금 나 언제 먹어줄 거야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러고 있네요. 짜잔. 어때요? 짜잔, 짜잔. 짜잔. 먹어보겠습니다. 사과주스 이제 이리로 와.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는데요 이것도 먹어보겠습니다 패시바운이 적혀요 맛이 있어요 치즈랑 빵만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연준이의 해시불은 다 먹었네요 다 먹고 돌아오겠습니다 한은 넣었어? 물? 이거 엄청 맛있는데요? 저는 제 샌드위치 만들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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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거에 너무 좋아요 또 먹고 오겠습니다 이거 포테이토 맛이 엄청 엄청 고소한 맛이에요 헥스와우는 고소해서 제가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먹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